클럽샤프트가 지면에서 평행할 때까지를 테이크어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을 두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구간을 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구간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나의 느낌에는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밀어줬어요. 지금, 그렇죠? 네. 왼쪽이 체중을 지금 실어서 아예 그냥 더 크게 보여드리면요. 밀었어요. 그랬더니 테이크어웨이가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클럽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백스윙 탑 위치로 올라갈 때 나의 골반 느낌은 돌아가야 돼요. 뒤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테이크어웨이까지는 밀어준다. 백스윙 탑까지는 돌려준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은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엔 돌리는 거. 그렇죠? 밀어주고 돌려주고. 밀어주고 돌려주고. 그럼 다운스윙 때도 나의 느낌은 밀어주고 돌려주고예요. 느낌이.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클럽을 잡고 있고 여기 샤프트와 저의 골반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나 밀어서 그리고 돌릴 거야. 다시 밀어서 돌릴 거야. 밀고 돌고. 밀고 돌고. 밀고 돌고. 밀고 돌고. 되게 대칭으로 잘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느낌상으로는 괴무셨을 때 이렇게 약간 U자가 그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골반의 움직임이. 그러면 제가 앞서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골반이 움직이는 게 두 동작이 있어야 된다. 했던 게 첫 번째가 위였고요. 두 번째가 뒤였죠. 그러면 골반 느낌은 약간 시소타기예요. 시소를 타듯이 뭔가 위로 올라가지만 골반도 뒤로 지금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또 올라가면서 뒤로도 가요. 그러면 나의 느낌에는 시소타듯이 밀고 돌고 밀고 돌고 밀고 돌고 밀고 돌고. 그거를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백을 한다고 하면 밀고 돌고 다시 밀고 돌고 밀고 돌고. 위딩음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밀고 돌고 스윙. 밀고 돌고 스윙. 리듬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러운데 왠지 거리는 많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얘기하면. 그런데 눈치를 베제이 프로가 채취만은 비거리가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아 그래서 전창민 선수가.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그래서 빅터 호블란이. 그 외에도 여러 선수가 많기는 하지만 장타자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해를 돕자면은요. 제가 공을 던지든 골프 스윙을 하든 백스윙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와. 네. 이렇게 됐을 때와. 네. 근육이 늘어남이 되게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던질 때랑. 약간 작아 보였는데. 네. 이렇게 해서 던질 때는 근육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시술을 타듯이 이렇게 쭉 올렸어요. 뭔가 늘어났어요. 근육이. 네. 그럼 여기서 파워를 더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는 것만 있는다거나. 혹은 도는 것만 있는다거나. 하면 근육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거리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스웨이가 스윙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출발도 그렇지만 나아가서는 비거리에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비거리를 좀 늘리고 싶다. 내가 이번 겨울에 연습을 좀 해서 내년 시즌 한 번.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싶고 내가 이거를 좀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절한 스웨이 동작을 따라해 주게 되면 확실히 비거리가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조금은 신경 써서 테이커의 부분까지는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돌려주는 동작으로 한 번 스윙을 다시 한 번 해보면요. 역시나 또 그냥 위딩감 있게 좀 자연스럽게 한 번 쳐볼게요. 하고 나서 밀어주고 돌려줘서 그냥 쳤어요. 와 근데 확실히 이 방법으로 하니까 다운스윙 내려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댓수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밀었어 돌렸어 밀었어 돌렸어 밀었어 돌렸어 밀었어 돌렸어 밀었어 돌렸어 밀었어 돌렸어 계속 지금 이렇게 보면요. 몸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웃긴 게 있어요. 막 움직이죠? 네. 근데 머리는 되게 가만히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죠? 네. 다시 한 번 봐보세요.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밀리는 동작도 해요. 밀고 돌리고 또 밀고 돌려서 밀고 돌려서 밀고 돌려서 밀고 돌려서 밀고 돌려서 하는데 지금 제 머리는 거의 제자리에 있죠. 네.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이걸 연습하시는 골퍼분들은 차라리 거울에다가 집 거울에다가요.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다라고 과정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로 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꼭지점이 되는 이 머리가 머리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를 적극적으로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속하듯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요. 타이밍이 진짜 좋아져요. 그럼 이 시점부터 스웨이는 뭐다? 꼭지점이 움직이는 게 스웨이다. 그쵸. 하체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며 줄수록 일정하게 스윙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큰 파워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요. 제가 또 한 번 그냥 리듬감 타면서 밀어주고 돌려주고 스윙을 해요. 정말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파워를 내지 않는 것처럼 좀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고 있지만은 지금 250미터, 250미터가 55미터가 좀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적절하게 스웨이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반 골퍼분들한테 레슨을 좀 이렇게 했더니 기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잡고 싶다라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준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물론은 물론 이제 정면 카메라로 나의 스윙을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기준점을 우선 두 가지로 잡을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어드레스에 들어왔었을 때는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카메라 내가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은 왼쪽 골반이랑 복숭아 뼈 있는 데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요. 그 미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밀은 동작을 했을 때 떨어지는 게 정상. 그럼 테이크어웨이까지 밀어주는 게 됐죠? 네. 그러면 백스윙 탑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가 돌려요. 그럼 제자리에 와야 돼. 다시 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밀고 돌렸어 제자리. 밀고 돌렸어 제자리. 밀고 돌렸어 제자리.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 위치로 왔냐가 1번. 근데 이 동작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내가 밀리거나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가거나 하는 느낌 없이 밀고 돌렸을 때 하체 오른쪽 다리가 되게 누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누르는 느낌.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위에서 뭔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또 그런 느낌을 갖고 제가 스윙을 한 번 했었을 때 밀고 돌리고. 스윙.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데 멀리 갔어요. 맞아요.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연습 방법,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추천해 주는 쓰리 스텝이에요. 세 개의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울 앞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맨손으로 그러니까 클럽 없이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거울을 본다고 쳐요 지금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나 확실히 밀었어. 확실이 밀었는데 돌았어. 처음에는 확실이 밀었는데 돌았어. 굿. 확실이 밀었는데 돌았어. 그럼 되게 제자리에 있는 느낌. 이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시솟하듯이.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럼 처음에 클럽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몸의 움직임을 기억하는 거. 이것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여기에서 체크리스트는 얘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꼭지점은 거의 가만히 있는 거.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머리는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런 이미지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대장은 하체다. 대장은 골반이다. 얘는 그냥 내 부하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장에 가니까 부하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왼쪽에 체중을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팔로우 스루 위치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놔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손과 팔로 그냥 백스윙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당연히 아니라 몸이 이동을 했고 돌았기 때문에 클럽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착하기도 전에 다운승이 들어가서 다운승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다시 또 하체가 돌면서 백이 올라가고요. 다시 또 하체로 움직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체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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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돌렸기 때문에 다운승 돌렸기 때문에 백스윙 돌렸기 때문에 다운승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의 움직임과 클럽과 분리시켜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지막은 공을 쳐야 되는데요. 공을 치셨을 때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상체는 거의 그대로 두시는데 체중을 살짝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해서 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드레스 상체 느낌은 가만히 있는데 하체가 왼쪽으로 기댔다가 오른쪽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체는 가만히 하체는 왼쪽이었다가 오른쪽 그대로 스윙 확실히 느낌이 오는데요. 네. 지금 평상시에 김영주 프로의 스윙보다 굉장히 가볍게 부드럽게 치는 것 같은데 나갈 거리는 또 다 나간단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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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